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 이제 하반기가 옵니다. 곧 오죠. 이제 곧 다음 중 6월달이죠. 하반기가 오는데 하반기 용띠분들 운세가 조금 궁금해서 아 근데 저는 사주를 보지를 않는데 같은 띠라도 같은 나이라도 운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정확한 걸 아시는 분은 정보로 오세요. 일단 용띠가 전반적으로 지금 21, 33 이걸로 봐야 저도 나이를 나니까 45 그리고 57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전반적인 거예요. 다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사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띠가 무엇을 시작을 하고 변동을 하고 운이 바뀌어가고 이런 해는 분명하게 맞아요. 그리고 하반기를 가면서 내가 뭔가 달리면서 변동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21살이신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시작을 새로 하신다거나 학교를 다니셔도 이동, 이직, 아니면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 이런 걸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때가 많고요. 21살 같은 경우는. 30살 같은 경우는 운이 드는 대로 든다고 그러면 일적으로도 내 인연적으로도 연인. 새로 연인 운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결혼 운이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쌍운애라고 해서 양쪽에서 운바람이 사실은 들어요. 이 운바람도 근데 내 운에 문이 있다고 치면 문이 다 열려 있어야 정확하게 받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잔여 운도 들어요. 만약에 33신 분들 중에 이 운을 다 받으신다고 그러면 33부터 해서 4, 5, 6, 7까지 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달라지는 분도 있어요. 삶이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점을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결을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때 변동이 되게 많을 거예요. 33신 분들. 결혼할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아닌 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에 벌전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나의 성향적인 것도 있지만 안팎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팔자대로 산다는 소리가 나와서 35, 37, 8, 9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 반대로. 그렇게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문이 예를 들어 다 내 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문이 닫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바람이 양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뚫고 확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이거를 바람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람을 안아야 돼요. 양손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한쪽 문만 돼 있어. 일은 이직을 해서 괜찮아.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돈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다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양쪽 문이 닫혀서 이러면 쌍바람에 내 싸대기 맞으니까 내가 제대로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서른세신 분들은. 그리고 마흔다섯신 분들 작년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재작년부터 막 뭔가는 시작되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가을 바람 되면서 슬슬이 또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후년까지 그럴 겁니다. 내후년 되면서 또 운이 바뀌는 게 지금 이제 가을부터 슬슬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재혼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가 되신 분들 중에 새로이 시작을 하시거나 일도 뭐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건데 사람이나 문서 부분을 조심해야 될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혼자가 되신 분이 새로운 이혼을 만나고 자손을 볼 수도 있는 게 남자분들한테는 또 있고 그런 운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57에 용띠이신 분들 중년에 마지막 운이 바뀌는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올해 시작이 됐고 가을 바람부터 해서 사람마다 타고난 거에 따라서 그게 내후년부터가 될지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크게 바뀌는 해예요. 예를 들어 이제 중년에 운이 크게 3번 바뀐 날 10년에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해가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사실 가을부터 시작됐지만 가을 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막 몰아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분들은 내 자녀로다가 좋은 일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탁 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앉아서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걸 관리하면서 앉아서 할 준비가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때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내가 하던 사업에서 터져서 탕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던 분이라고 그러면 재작년부터도 힘들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재작년부터도 힘드셨을 거라고. 일곱, 여덟, 아홉 가지에서 힘들고 이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몸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많아요. 57 용띠이신 분들은 지금 이미 올해부터 해서 건강 쪽, 그다음에 다치거나 이런 것도 몸수 쪽으로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이대가 지금 운세가 제일 좋을까요? 만약에 인간적인 것만 따진다고 하면 저 그냥 33이라고 볼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내드리는 경우 있고 비방을 드릴 수도 있고 굿도 그렇고 뭐도 있지만 뭐를 해도 너무 좋은 애예요. 솔직히 일이 제자가 2에 들어가서도 정확하게만 해준다 그러면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약간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으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뭘 변동하고 하는 게 양쪽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는 분명하게 변동하거나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